올해가 시간자는 3분이구요 저는 운동장과 빨간색으로 덮이면 조기현 팀의 승리입니다 자동으로 여기 파란팀이에요 그냥 열심히 드셔볼래요 그냥 열심히 드셔볼래요 네, 뒤집는 해볼래요 내가 봤을때 저쪽은 스피드로 그냥 빨라서 소변이 밀어서 울려틱 그냥 드셔볼래요 그냥 드셔볼래요 야, 이왕이 봐서 빨리 가서 마스터 먹자 많이 빨리 뒤집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희는 전문법으로 그냥 빨리 뒤집기로 하자 빨리 많이 이거는 성실해야 돼요 내가 더 가시죠 네? 부르르 부르르 부르르르 방송 الش이 마지막 아니 짜리질질해 짜리질해 자자자 자 아 해 볼만 해 자 자자자자자고 아 해 볼만 해 볼만 해 자 으 싹 딱 컸죠 트리브 지훈아 지훈아 거짓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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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내가 이럴 줄 알아 나 이런 짓 밖으로 그런 게 어딨어 야 지훈아 아 이래 한 게 있어 eth 그다음 감사합니다. 아 통할 것 같아. 균형. 야 이걸 왜 벌려놔서 똥구생들을 하냐. 와 너무 힘들어. 보기 힘드냐. 사람한테 가면 좀 맑은 일하는지. 우리가 저기 가면 저기 저쪽만큼 뛰어와요. 보기 힘드냐. 야 이걸 왜 벌려놔서. 빨리 빨리 빨리. 어어어 NORSY 그렇지 아 weiß 형, 무슨 거야 하하하하 됐어, 해나 말아 뒤집어 뒤집어 하나 하나 3, 6, 4, 4, 3, 2, 1, 끝! 끝! 하나! 해볼 만해! 지금부터 수차 세서 이 팀의 의견을 따르는 겁니다. 저희가 정확하게 카운트하세요. 민호 아까 국게임이었어. 야 힘들다. 안 끝나 안 끝나. 자 승부를 발표하겠습니다. 진 팀은 큰 소리로 저는 앞으로 술자리에 추대를 받으면 어떻게 하겠다라고 외쳐주시면 됩니다. 아 진짜. 파란팀 14대, 빨간팀 26으로 빨간팀의 승리입니다. 센터를 우리가 먹혔잖아요. 역시. 성실 성실. 진짜. 뭐. 금년 성실이야. 금년 성실.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열심히 한 것밖에 없는데. 사람 금 절자리 한번 나가보겠습니다.